undead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리다 입니다. 라리다의 게르보드 콘텐츠 P.A.C 대 P.A.C 자! 네번째 편입니다. 자 이번에 대결을 펼칠 P.A.C.들은 바로 오버워치의 겐지 대 범팟면의 음속의 소닉 입니다. 후우우우우우우우! 자! 이번 P.A.C들은 바로 닌자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닌자 어 물론 물론 두 명 다 닌자라고 하기에는 좀 덜 떨어져 아이 덜 닌자랑은 좀 살짝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지만 아니다 그래도 소닉은 닌자인가? 아니야 소닉은 남자치고는 닌자, 닌자치고는 그거야 닌자치고는 살짝 그거야 뭐라야되지? 아니다 그냥 합시다 자! 어.. 일단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뀐 방식 30, 50, 70 이거 저장된 것들 보이시죠? 아.. npc 이거 써야겠다 자 30마리는 이렇게 30마리 이렇게 바로 npc가 불러와집니다 옛날에는 저장을 저장 불러오기에도 npc는 안불러와져 아.. npc는 안불러와졌었는데 저장을 불러와도 npc는 불러와지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어.. 게리모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더 와.. 저장기능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마리를 불러온거죠 50마리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70마리 어.. 얘네 개미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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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마리랑 추가적으로 개미귀신 대장 20마리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하게 펼치게 됩니다 대결을 자..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1라운드 어.. 잠깐만 스톱워치를 켜야지 뭐야 이 신청초는 뭐야 왜이래 뭐야 왜이래 뭐지 나 언제 이걸 켰냐 이거 자아 겐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제 겐지 겐지가 함께한다 겐지가 함께한다 겐지가 함께한다 자 준비 깐지 칠 페last이씨acing 샷 으앗 최쿵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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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啦 아ちょっと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록을 잘못 냈네요 이런 젠장 죄송합니다 얘네 다시 제대로 나오나 확인해보고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뭣도 모르고 벌써 정지를 눌러 버렸네요 자 준비 슬픅샵 알렉스 슬픅샵 슬픅샵 자, 정지, 자, 9초! 겐지 9초! 겐인이랜다, 겐지 9초 겐지 9초, 자, 다음 겐지 9초의 벽을 끌 수 있을지, 잠깐만, 아 이거 하... AI 끄는걸 자꾸 잊어버리네요, 아유 자, 다음 1라운드 두 번째 승수 아, 이건 피해쓸 시작해서 참 힘드네 피해쓸 너무 많이 만들었기 자, 음속육 소닉, 과연 겐지가 나올지 준비...아, 잠깐만, 리셋은 안 할 뻔했다 준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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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뿜뿜뿜뿜뿜 ия 가 자, 12초 자 소닉12초로 어 1라운드 겐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 겐지 승리 자 다음 50 자 잠깐만 자 50마리 2라운드 50마리로 불러왔습니다 아 이거 참키지 이거 블럭이 1,2,5블럭이 귀찮구만 자 2라운드 첫번째 소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과연 몇 추가나올지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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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아! 4룡란딕! 사-4룡란딕! 4룡란딕! 4룡란딕! 푸닝란딕! 4룡란딕! 푸닝! 푸-푸닝란딕! 자아 이번에도 겐지 아 겐지랜다 소닉 12초 자 12초 자아 어 뭐지 야오 30마리나 50마리나 별 차이가 없는데 소닉 이거 살짝 좀 찐빤데? 야 왜이래 얜 또 왜이러니 왜이래 부늘부늘거려 뭐해 왜이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왜이래 됐어 상관없어 다시 자식 다시 불러오게 하면 되니까 자 다시 불러오게 자 다시 불러오게 쎄가고 자 이번에 2라운드 겐지의 차례입니다 야씨 야 질풍참으로 이걸 깨트리면 어떻게 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다시 다시 많이 힘드네요 얘 자아 2라운드 2라운드 견지 50마리 과연 몇초가 скорang 나올까요 준비이이잉 지유이 샷 흥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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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 슬후샴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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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11초 야 소닉 이거 이거 그건데 많이 찐빤데 소닉이 잠깐만 아 이거 참 허무하게 끝나네요 계속 누가 압승으로 끝나버리는데 자꾸 누가 압승으로 끝나버리는 재미가 없는데 말이지 어 겐지가 너무 쎄 이거 3라운드 좀 가나 했는데 오랜만에 같은 어? 문자라서 자 에이 겐지 참 재미없게 하네 찍찍 자 어쨌든 어 이번 승부는 어 겐지가 승리했습니다 자 겐지 승리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누구랑 누가 누가 대결하면 좋을지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거기 중 하나를 수용해서 그것도 수용이형 근데 수용이형이 내 유튜브 잘 안오시는데 난 미리 많이 많이 갔는데 자 어쨌든 수용해서 어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구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유진노케오쿠라이 유진노케오쿠라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